자, 앞으로 진진, 차은우, 문빈, 라키, 윤사랑입니다. 오, 복장님. 네. 캐리비안 해적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런데 멋있네요. 차은우 군이 좀 기량이 약해서 조금 뻣뻣하기도 했는데. 네, 네. 시작합니다. 우와, 파도 같아요. 거의 파도를 표현한 거 아닌가요, 방금? 와, 멋있는데요. 네, 고난도의 아크로바틱 피스를 보여주었죠. 아, 굉장히 지금 일치성이 돋보이는 듯한 무대입니다. 프리비안 해적. 네, 정확하게 짚었네요. 네. 어, 뒤에. 아, 정말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정말 약간 떡먹은 욕만이 찾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걸 기억하세요? 정원진 씨도, 예. 아, 연습량이 보이네요. 역시 욕을 잘하죠. 아, 욕이 많이 들었나요? 누가 뻣뻣한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와우. 뭐야. 스트릿 댄스 부분이죠. 자, 넘어갑니다. 아우, 신납니다. 네. 이 스트릿 댄스 부분도 아스트로 팀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든 안무라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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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에너지가. 와우. 와우, 에너지가 넘치죠. 와우, 장난 아니에요. 에너지가 넘쳐요. 파우스에 지금 뭐. 보물을 거의 찾으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캐리비아는 지금. 누가 펀뻓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네, 모르겠어요. 동작이 일치성도 카리스마 같은 느낌. 와우, 멋있죠. 저 정도면 웬만한 파우스 헤쳐 나가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가요. 마지막 만원경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약간 치어리딩 동작처럼 비슷한 그런 동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캐리비안 해적은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연기력과. 누가 차오도를 뻣뻣하다고 그랬습니까. 기량이 좀 약했다고 그랬는데 엄청 많이 들었죠. 열심히 했습니다.